M.G. 요정 형준이가 핫한 직 구독자에게 예쁨 받는 방법! 하나! 구독자들에게 계속 눈에 띈다! 저 혹시 누구인지 아세요? 송영준이 아니에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둘! M.G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는다! 전공... 전공은 수리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의 수학 핀테크 학과 수학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혹시, where are you from? 아, 전국 아, 니하오! 아, 니하오! 셋째, 워아이니? 3. 추천해준 핫한 곳에 꼭 가본다! 어디 갔을 거야? 비밀이야! 아, 맞다! 이 길이 맞나? 아, 맞다 맞다?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데...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성신 1회도 처음이고요 아, 근데 진짜 이쯤되면 한 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형준이의 서운 아들이로 4. 맛있는 거 먹을 땐 항상 최선을 다해 먹는다! 5. 진짜 커요 음, 나무 냄새 난다 5. 예쁘고 잘생긴 얼굴을 카메라에 5. 예쁘고 잘생긴 얼굴을 카메라에 잘 담는다 5. 잘생긴 얼굴을 카메라에 잘 담는다 실물 어때요? 5. 황한 집 시즌 2 MZ 여정 형준이와 함께하는 핫한 집 시즌 2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안녕! 5.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죠 안녕히 계세요.